원치 않은 성관계 요구당하고 부타당한 흔적, 선글라스로 가리고 다니는 순간 그건 사랑 아니야. 폭행왕이에요. 누구라, 폭행을 한 말 안 들려? 이러지 마. 물가 자체가 불법이고 이거는 성폭행이야.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약속하고 사랑하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었다면 끔찍한 악몽을 꾸는 거라 털어버리기로 했을 텐데. 상대나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남자친구였다고요. 존모양은 골칼을 공충격으로 내는 거예요. 소통처럼 응이라고 대답을 해낼 거라고 했을 텐데. 대답을 안 하면 수백 통의 종아가 절갈 안 돼. 학교까지 찾아왔으면. 정국은 왜 기분 나쁘게 듣진 말고. 네 남친 말이야 좀 위험한 것 같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돼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배랑 heavily cry that's alright cause love's the way you lie love's the way you lie love's the way you lie so maybe I'm a masacre 교수님, 그만하고 싶어요. 피고인의 정당 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